11월 13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장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능력을 누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예배해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알려주시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물러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 32절 4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평생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글로버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글로버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았고 이스라엘을 송량할 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지를 보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위한 책이다.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 예수님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말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말은 철두철미하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철두철미하게 해석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책 읽고 하는 설교, 다른 설교자 메시지 그대로 전하는 설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는 설교는 결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 성경대로 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이지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제자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간증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입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4절을 보세요.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45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 들어야 합니다. 즉 성경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깨닫고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성경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깨닫는 은혜가 없습니다. 성경을 대강 읽으면 무슨 소연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흥했다 받는 은혜, 설교 시간에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평소 때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다른 거 말고 성경 한 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홀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달아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도 성경 읽기 생방송은 계속됩니다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